콜라 안녕하세요, 수은이 엄마예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원깨, 꼴뚜기 맛있게 먹어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전 뱅뱅 뱅뱅 끝 마지막 뱅뱅 초콜릿 바삭바삭 마요네즈 한입에 초콜릿이 쫄깃하네요 한입에 참고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해요 쫄깃쫄깃 역시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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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의 주인공 양념장 너무 맛있어 , . . . . . . 약간 쫀득쫀득 아 말거야 너무 맛있어 초콜릿 맛있게 잘 먹었어요